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준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이해한다, 학생들을 이해한다, 자녀들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측면은 지적인 부분에서 이해를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뇌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적인 부분에서 성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인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리적인 이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감정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우리 학생들의 감정의 발달, 그리고 그들의 심리적인 부분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적인 이해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이 함께 또래 공동체로 모여 있을 때 문화가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만 우리 아이들을 온전히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랑의 구체적인 단어는 관심과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니까 관심 갖고, 그리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우리 학생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부단히 관심 갖고, 또 부단히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관찰도 해야 되고, 그들과 대화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문화에 대한 부분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이들의 지적인 부분에서, 심리적인 부분에서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발달이 있는지 공부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아이들이 또래 공동체로 함께 있을 때 어떠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화가 무엇이죠? 문화.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 또 정의 내리내니까 좀 어렵기도 하죠. 문화는 공유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화는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 두 명 이상이 모였을 때, 공동체라 하면 두 명 이상이 모이면 그건 공동체거든요. 함께 모였을 때 생성되는 것, 그리고 함께 모였을 때 함께 공유하는 것, 그것이 문화입니다. 그래서 문화를 정의 내리면 공유된 신념, 공유된 가치, 공유된 철학, 공유된 삶의 스타일, 공유된 기호, 공유된 관심 등등 공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공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화의 또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문화란 과반수 이상이 되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이 들어와서 과반수가 넘어갈 때 문화는 또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에 있어서, 문화 현상에 있어서 중요한 건 과반수를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학교 선생님인데, 10명의 학생을 가르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10명, 한 클래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한 클래스에서 제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10명 중에 5명이 졸다가 자는 거예요. 그러면 10명 중에 이제 과반이 5명, 기준이 5명이잖아요. 반이? 그 5명 학생이 자고, 그럼 이제 6명째 학생은 자는 5명 학생을 보면서 아, 여긴 자도 되는구나 수업 시간에. 그러면서 본인도 꾸벅꾸벅 졸다가 잠자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도 거기에 따라서 그걸 관찰하고 보다가 아, 6명 학생이 자니까 우리도 자도 문제가 없겠구나. 그럼 나머지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학생도 또 꾸벅꾸벅 졸다가 잘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클래스 안에 잠자는 문화, 수업 시간에 자도 된다, 졸아도 된다라는 문화가 형성이 된 겁니다. 과반이 넘어가는 순간 그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들면, 또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10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1명이 이제 몰래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에 다녀오는 거예요. 2번째 학생도 다녀옵니다. 그렇게 이제 5명의 학생이 이제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6번째 학생도 5번째 학생들 보면서, 5명의 학생을 보면서 아, 수업 시간에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갔다 오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학생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아, 수업 시간에도 화장실은 갈 수 있구나 하고 다녀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클래스 안에 수업 시간에 화장실 갈 수 있다라는 문화가 형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문화라는 것은 이 과반수를 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화 현상에서 과반수가 기준이라는 것을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된 문화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의 이제 공통된 문화라고 생각되는 면들을 제가 관찰하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또 교외학교 학생들한테 한번 좀 적용해 보시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의 공통된 문화 첫 번째는 친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친구 형성이 중요한 문화의 내용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함께 만나고 친구들과 놀고 또 친구들과 어울리고 친구들과 공부하고 친구들과 밥도 먹고 친구들과 독서실도 가고 친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야기도 털어놓고 친구들에게 자신의 속이야기, 비밀 이야기도 다 털어놓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를 만나는 시기고 자신의 마음에 맞는 친구를 찾는 시기입니다. 친구와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갖는 그런 단계가 바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이 단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단계입니다. 초등학생들도 친구가 중요하고요. 중학생도 친구가 중요하고 고등학생도 친구가 중요합니다. 친구 관계를 통해서 인간관계가 확장되고 인간관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요. 사회가 어떤 곳인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특징인데요. 그런데 부모님들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중요한 아이들의 친구 관계인데 친구 관계를 너무나 쉽게 평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의 친구 관계를 살펴봤더니 얘랑은 좀 어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주변에 그러면 야 너 누구랑 요즘에 친하게 지내? 야 걔랑은 친하게 지내지 마.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의 친구 관계를 무시해야 한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지금 친구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부모님은 자신들의 친구 관계를 무시한다고 느끼는 순간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갈등 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녀들에게는 이 친구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 관계를 무시하지 마시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너무나 중요하다. 너무나 소중하다. 이 시기에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이들의 문화적 특징은 반항하적인 기질이 발현되고 강화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 중학생 아이들, 고등학생 아이들 키울 때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 테지만 힘들 거예요. 어떤 부분이 힘드냐 반항하적인 기질이 발현되고 이제 부모님한테 대들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한테 대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키우기가 힘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장의 한 단계고 과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배운 내용들, 습득되어진 내용들, 부모님으로부터 들어왔던 내용들 선생님으로부터 주입되어온 내용들을 아이들이 이게 진짠가 한번 체크해보고 물음표를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항하적인 기질이 나오고 딴지를 거는 일들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하나의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로 부모 말에 그냥 다 따지고 싶어서 그리고 좀 뭐라고 할까요? 부모님에 대한 존중이 없고 무시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들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냥 문화의 현상, 발달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 아이들은 SNS의 전문가입니다. SNS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죠. 아이들은 SNS 안에서 교제하고 SNS 안에서 소통하고 SNS 안에서 정보도 나눕니다. 온라인 도구를 사용하면서 아이들은 교류하고 교제하고 또 어울리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카카오톡 다 사용하죠. 아이들도 잘 사용하고요. 그 다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뭐 또 사용하죠. 틱톡 등등 페이스북 굉장히 많은 온라인 도구들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사용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이상으로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면서 SNS의 도구들, 온라인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소통하고 교류하고 교제하고 안부를 묻고 그렇게 이제 놀기도 합니다. SNS가 하나의 문화의 장이고 그리고 교류의 장이고 노는 장입니다. 아이들의. 자 여러분 요즘에 이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만나고 싶은 사람도 제대로 못 만나고 교제하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게 지금 몇 개월 코로나 이후에 지나면서 익숙해지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저조차도 온라인으로 뭔가를 다 한다라는 게 굉장히 부담이고 불편함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온라인으로 설교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상담하고 다 온라인이거든요. 상당히 불편하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요. 코로나 이전에도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세대였고 영상통화하는 세대입니다. SNS에서 교류하고 교제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과 만나는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가 어른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하고 온라인으로만 하는 게 힘들지만 아이들은 불편하지 않고 너무나 익숙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부모님들이 또 선생님들이 어른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아이들의 문화적 특징은 멀티플레이어 세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어른 세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네들은 어떻게 공부하면서 이어폰 끼고 공부하고 음악을 들을 수 있니? 너네는 참 신기한 존재들이야. 듀얼 플레이어 세대라고 했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공부하면서 음악 듣는 거. 여러분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냥 공부하면서 음악 듣는 두 가지 정도가 아니죠. 공부하면서 음악 듣고 옆 사람이랑 얘기하고 왼손으로는 핸드폰하고 발로는 운동하고 쿵쿵거리면서 운동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것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바로 지금 우리 아이들입니다. 멀티플레이어 세대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공부를 아이들이 하고 있는데 이제 부모로서 옆에 갔더니 막 이어폰 끼고 그 다음에 핸드폰도 하고 있고 그러면 야 너 공부할 때 집중하란 말이야. 공부할 때 공부만 하지. 왜 공부할 때 딴 걸 하냐고 어떻게 공부할 때 딴 걸 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집중할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집중한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 이제 전도사님이 설교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고개를 숙이고선 핸드폰을 하고 있고 옆 사람과 쏙딱쏙딱 잡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화가 나죠. 전도사님이 예배 마치고 나서 너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이렇게 잡담하고 쏙딱쏙딱하고 오늘 설교 뭐였어? 얘기해 볼래? 그러면 아이가 오늘 설교의 주제는 뭐고요?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애가 많아요. 아이들은 집중 안 하는 것 같아 보이고 딴짓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딴짓 하는 애도 있죠. 그러나 딴짓이라기보다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아이들은 얼리 아답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리 아답터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면 제일 먼저 제일 빨리 그것을 사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표현한 사회학적인 용어입니다. 새로운 제품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이제 핸드폰이죠. 핸드폰이 이제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은 제일 먼저 그것을 사고 싶고 그것을 활용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른 세대도 그러한 욕망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 세대는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핸드폰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게임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신제품의 게임이 나오면은 그것을 제일 먼저 자기가 사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열심히 해가지고 전문가 수준까지 올라가서 아이들에게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얼리 아답터 욕망 가운데 숨겨져 있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인정받고 싶다. 존중받고 싶다. 칭찬받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제품을 샀어요. 핸드폰 최신형을 샀어요. 그럼 아이들은 뭐해요? 학교 가서 그것을 자랑합니다. 나 이거 신제품 샀다. 나 이거 신상 샀다라고 자랑을 하죠. 자랑하면 애들이 주목하잖아요. 우와! 너 진짜 그거 새로 샀어? 와! 나 좀 보자. 나도 그거 한 번만 보면 안 돼? 그러면서 아이들이 인정받게 되고 존중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뭔가 된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인증받고 싶은 거예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게임이 새로 나왔는데 그 게임을 열심히 해서 아주 잘해요. 그럼 아이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오! 나 이렇게 게임을 잘해. 나 이렇게 게임 잘한단 말이야. 그럼 애들이 와! 너 게임 잘한다 하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와! 너 대단한다라고 칭찬을 해주거든요. 인정받음에 대한 욕구, 칭찬받음에 대한 욕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탈민족성이라는 또 특성을 갖고 있어요. 탈민족성은 이제 민족에 대한 개념이 약화됐다라는 것이죠.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이제 민족에 대한 개념이 강했죠. 한민족이라는 단어도 많이 썼죠. 그러나 이제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제 민족에 대한 개념이 약화됐습니다. 미디어의 이제 영향 때문인데요. 텔레비전을 보거나 유튜브 채널을 보면 외국인인데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외국인인데 한국말 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외국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TV 프로그램 중에서도 외국인이 출연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안에서도 외국인이 포함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족에 대한 개념이 약화됐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냥 특징. 자, 그래서 이 교육적인 이제 처방에 대한 부분은 우리 아이들이 건전한 민족의식,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교육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 한국교회사죠. 우리 한국교회의 뿌리에 대한 내용을 우리 아이들이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교회 교육 안에서 한국교회는 어떤 교회야? 한국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게 돼 있어? 한국교회의 뿌리는 시작은 어떻게 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또 교육자들이 좀 다르쳐주는 그런 교육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민족의식, 건전한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요. 친구 관계의 이중성이 우리 아이들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친구 관계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내 마음에 맞는 친구는 계속 교제하고, 그 다음 어울리고, 같이 친하게 계속 지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친구는 친구로 인정 안 할 뿐더러 적으로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무섭죠. 그냥 친구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호에 안 맞고, 내 스타일에 안 맞고, 내 성격에 맞지 않는 친구는 그냥 인정을 안 해요. 그냥 친구로 여기지도 않아요. 또래 공동체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내 또래 안에 있는 존재라고 여기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이제 간간히 뉴스를 보면은 무서운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왕따라든지 학원폭력의 문제가 왜 일어나냐. 이 친구 관계의 이중성 문화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친구들, 내 기호에 맞는 친구, 내 조건에 맞는 친구, 그리고 내 스타일에 맞고, 성격에 맞는 친구들은 내 친구인 거예요. 나랑 같이 어울리고, 같이 함께하는 친구, 평생 함께 갈 친구, 이렇게 생각하지만 반대인 경우는 그냥 친구의 범위에서 친구로 그냥 인정을 안 할 뿐더러 그냥 적으로 안다라는 사실이 되게 무서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적 처방, 양육적 처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친구 관계를 이제 점검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너 요즘에 어떤 친구들이랑 어울리니? 너 학교에서 어떤 친구야? 너 스스로가. 그리고 너 마음에 맞지 않고, 너 스타일에 맞지 않고, 너 성격에 맞지 않는 친구가 혹시 있니?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아이가 얘기하면 그래도 너는 다 품고 사랑하고 그 다음 존중해 줘야 한다.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인 경우에는 신앙적인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면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죄인인 인간들을 품으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나의 마음에 맞지 않고, 내 스타일에 맞지 않고, 내 성격에 맞지 않는 그 친구들까지도 다 품고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교육적인 처방, 그리고 양육적인 처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육적인 기능도 부모가 가져야 되는 기능이고, 교회학교 교사가 가져야 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랑 스타일이 안 맞는다, 나랑 성격이 안 맞는다. 그것은 내 스타일과 성격이 다른 것이죠. 그 다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우리 아이들의 문화적 특징은 어른 지향성, 즉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할까요? 뭐 지금 힘들다라는 뜻이죠. 뜻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것은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몸의 변화도 일어나고 생각의 변화도 일어나고 마음의 변화도 일어나고 이 변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변화에 대한 혼란함도 있고 변화 자체에 대해서 뭔가 막막함,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런 막연한 걱정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제일 높거든요. 거의 세계에서 연구해보면 그 이유는 입시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나라에는, 특히 서구에 있는 나라에는 가지지 않아, 그 아이들이 가지지 않는 그 스트레스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아이들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시가 우리는 세잖아요. 중요하고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입시 스트레스를 심지어 초등학생부터 가져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러니까 아이들은 스트레스 받고 그 몸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와 감정의 변화 변화 때문에 갖다 놔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데 입시까지 스트레스가 들어오니까 그 스트레스가 가중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아이들이 상당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빨리 어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싶다. 어른이 되고 싶고 어른을 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 어른들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많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들의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는 자유 갈망입니다. 이건 어른 지향성과 연결이 되는 건데요. 애들이 자유를 좋아합니다. 자유. 어디 이제 굴레에서 벗어나길 원해요. 그래서 자유롭길 원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다음에 눈치 안 보고 잔소리 안 듣고 그냥 하고 싶어하는 그 공부도 이 공부 언제까지 해야 돼? 하기 싫은 공부 그냥 자유롭고 싶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라는 욕망이 아이들 중심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어서 그래요.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열 번째는 팬덤 문화입니다. 여러분, 팬덤 문화가 뭐예요? 스타를 따라다니는 문화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좋아하는 스타가 있죠.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죠. 가수가 있죠. 아이돌 그룹이 있죠. 이건 아이들 공통의 문화적 특징입니다. 아이들이 따라다니고 좋아하는 가수가 있고 연예인이 있고 아이돌 그룹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체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애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도 과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좋아했던 연예인, 가수들 있었잖아요. 저도 청소년 시절에 있었어요. 좋아했던 연예인도 있고 좋아했던 가수도 있죠. 여러분들도 다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가수를 좋아한다 그리고 어떤 연예인을 좋아한다 그럼 그 자체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가수를 좋아하는데 엄마, 아빠가 가서 또 너는 왜 그 가수들만 따라다니냐 지금 너가 공부할 때지 가수들 사진 수집하고 그렇게 가수들 음악 계속 듣고 그렇게 따라다닐 때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마음문이 확 닫혀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타, 아이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가수, 아이돌 그룹들을 그냥 부모로서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아이들이 그냥 공유하고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열한 번째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공유하고 있는 문화는요. 비밀 이야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은요. 비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의아하죠. 왜 의아하냐 우리 아이들과 소통을 하려고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시도하는데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애들은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말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맞아요, 그 말도. 아이들과 대화하려면 굉장히 어렵죠. 대화 자체를 싫어하고 부모님과 또 어른들과 얘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 가져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들도 질문 하나 던지면은 질문에 답을 안 하고 그냥 꿀먹은 벙어리로 있고 조용한 이런 상황이 발생돼가지고 얘네들과 어떻게 대화를 할까? 어떻게 질문 던지고 답을 하고 계속 이렇게 말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경우도 제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애들은 놀랍게도 이야기하는 존재고 말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애들 비밀이야기, 속이야기를 누군가한테 털어놓고 싶은 그 욕망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털어놓는 대상이 부모님이 아니고 또 어른이 아니고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니고 학교 선생님이 아니고 또래 친구라는 사실이죠. 동급의 친구입니다. 물론 친구들한테 털어놔도 좋지만 기왕이면 이제 엄마, 아빠한테 그리고 이제 선생님한테 털어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엄마, 아빠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그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른인데 그런데 우리 애들은 어른들한테 비밀이야기, 속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동급의 친구들한테 이제 털어놓는다는 사실이죠. 왜 그렇죠? 네, 친구들은 이야기를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속의 이야기, 비밀이야기를 친구들은 다 들어주거든요. 평가하지 않고 다 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은 친구들한테 가서 자신의 속이야기, 비밀이야기를 털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비밀이야기를 원한다. 아이들은 비밀이야기 하는 것을 원하고 자기 속이야기를 꺼내 놓는 것을 원한다라는 이 특징을 여러분이 이해하면서 여러분이 아이들의 비밀이야기를 들어주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일 최고 좋은 부모, 조사는 아이들이 자신의 속이야기, 비밀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그 다음 그걸 들어주는 부모고 조사입니다. 어떤 아이가 자신의 속이야기를 부모님한테 다 털어놓는다. 자연스럽게. 그럼 그 부모님은 사실 최고의 부모님이에요.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아이가 자신의 속이야기를 다 털어놓는다. 그러면 이 부모, 교회학교 선생님은 최고의 교회학교 선생님이란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은 비밀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들어주는 존재가 돼야 돼요. 평가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공감하면서 들어주는 겁니다. 들어주기만 해도 돼요.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어른들한테 자신의 속이야기를 털어놓으면 들어주긴 주는데 잔소리로 답이 온다라든지 아니면 어찌 보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라는 훈계와 교훈으로 답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엄마, 아빠, 어른들한테는 비밀을 못 털어놓겠다. 내 고민 못 털어놓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친구들한테 가서 자신의 비밀이야기를 털어놓는 거예요. 왜? 친구는 평가 안 하니까. 친구는 고지곳대로 들어주니까. 그리고 친구는 맞장구 쳐주니까. 그게 공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들의 비밀이야기를 들어주시려면 평가하지 마시고 공감하시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십시오. 내가 얘기하고 싶지만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선생님으로서 그러나 잘 참으시고 애가 하는 이야기를 충분하게 다 들어주는, 듣는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상담이야. 들어주는 것이 상담입니다. 아이들의 비밀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부모님,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열두 번째는 아이들은 소속감을 원해요. 어디에 소속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왜 그러냐? 외롭기 때문에 그래요.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나는 어디에 소속되고 싶다. 나는 어디에 그냥 함께하고 싶다. 나는 그냥 어디 공동체에 소속되고 함께 어울리고 함께 활동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건전한 소속감을 주면 굉장히 좋죠. 너는 우리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야. 너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야. 중요한 인물이야. 이게 소속감이에요. 그리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우리 가족의 보배로운 존재야. 우리 가족의 제일 아름다운 아들이야. 딸이야. 가장 귀한 존재야. 이게 소속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소속감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은 우리 아이들이 돈에 대한 욕심, 소유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아이들이 무슨 돈 벌진 않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엄마, 아빠가 주는 용돈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아이들은 내가 원하는 만큼 뭔가를 살 수 있는 돈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구, 돈에 대한 갈망, 돈에 대한 욕심이 크다는 거예요. 이건 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공유하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요즘에 유튜브에서 주로 보는 영상이 아이들 게임 영상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먹방을 많이 보는데 먹방을 잘 분석해 보면 이 먹방 안에서도 아이들은 돈에 대한 욕망이 서려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먹방을 보면 이 먹방을 인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그 유튜버들은 많이 차려놓고 그것을 다 먹든지 혹은 되게 비싼 요리를 차려놓고 랍스터 같은 그 다음에 그것을 다 먹잖아요.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저도 이제 가끔 아이들 연구하느라고 먹방을 보는데 랍스터 먹방을 종종 봅니다. 비싸잖아요. 저도 인생 가운데 딱 두 번 먹어봤는데 너무 비싸서 먹을 수 없는 쉽게 먹을 수 없는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먹방 하시는 분들은 랍스터 대여섯 마리를 탁 차려놓고선 그 다음 다 먹으니까 먹고 싶죠 우리도 그런데 이제 인도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랍스터에서 살을 탁 꺼내 가지고 카메라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준비됐죠? 이불 벌리세요. 제가 드릴게요. 아 그러면 이제 우리도 카메라 보면서 아 꼭 마치 내가 랍스타를 먹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대리만족이에요. 대리만족.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요. 그 먹방을 볼 때 그냥 단순히 취미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먹방을 인도하는 사람을 나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나. 내가 먹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먹는다고. 그러면 내 지금 지갑에는 떡볶이 사 먹을 돈밖에 없지만 그 유튜버는 그 랍스타를 쉽게 그냥 대여섯 마리를 사가지고 그것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가정하고 보는 거예요. 내가 먹는다. 내가 저 사람이다. 라고 가정하고 본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벌써 아이들 심리 가운데 아이들의 문화 가운데 돈에 대한 소유에 대한 갈망이 이제 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몇 가지로 아이들의 문화를 이제 정리해 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로서 또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의 문화를 바라볼 때 한 세 가지의 이제 관점을 가지고선 우리가 아이들의 문화를 이제 심도 있게 바라보고 또 문화에 있어서 조금 뭐라고 할까요? 건전하지 못한 문화는 있을까? 아이들의 문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분석하는 역할도 해야 되고 그 다음 건전한 문화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문화의 변혁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도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문화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접근해 갈 때 첫 번째 역할은 아이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부모님의 예로 들어볼게요. 오늘 이제 집에 가서 아이들 방문을 딱 열었더니 아이가 음악을 듣고 있어요. 이어폰으로. 그래서 이제 아빠가 가서 너 무슨 음악 들어? 아빠가 무슨 음악 듣는지 한번 들어봐도 될까? 그래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 듣는 음악 쿵쾅쿵쾅 하면서 굉장히 강렬한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돌의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빠의 반응은 야 이거 들으면 안 돼. 너 공부하는데 이거 들으면 집중도가 떨어지잖아. 라고 얘기하실래요? 그러면 애들은 이제 딱 문을 닫겠죠. 마음 문을 닫겠죠. 아빠와의 교제가 끊어질 수 있죠.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죠. 아빠가 뭔데? 내가 좋아하는 음악 듣는데 왜 참견이야? 하면서 마음을 딱 닫아버리는 거죠. 교제가 딱 끊기는 거죠. 말 안 하려고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부모의 역할은 그 아이가 듣고 있는 음악 아이들의 문화죠. 하나의 문화의 음악 예를 들면 그러면 그걸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거예요. 아 너 이런 음악 듣는구나. 야 굉장히 빠른데 비트가? 아 신난다. 이 음악 뭐야? 노래 제목 뭐야? 어떤 그룹이야? 아빠도 이따가 유튜브로 한번 들어볼게. 여러분 이게 문화 수용자 문화 존중해주는 수용자 역할을 하신 겁니다. 그럼 이것만 잘해도 아이들은 마음은 확 여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나를 인정해주네. 우리 아빠가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을 인정해주네. 그 순간 부모와의 관계가 확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두 번째 역할이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부모님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은 왜 우리 아이가 이 음악에 열광할까를 분석해봐야 돼요. 왜 이 아이가 우리 아이가 이 아이돌 그룹의 열광을 하고 따라다닐까? 이 음악을 왜 이렇게 좋아할까? 음악의 비트가 좋아설까? 가사가 좋아설까? 아니면 아이돌이 멋있게 하고 나와서 좋아하는 걸까? 뭐 때문에 우리 애가 좋아하는 걸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분석. 여러분 이 분석이 문화 해석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두 번째 역할은 문화 해석자의 역할을 해주시는 겁니다. 왜 좋아할까를 분석해보는 거예요. 왜 우리 아들, 딸은 왜 이 학생은 이 음악을 좋아할까? 왜 이 문화를 좋아할까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문화 변역자의 단계입니다. 아이들의 문화 속에 건전하지 않은 문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악의 가사 중에 너무 거칠고 선정적인 가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그냥 무조건 존중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문화를 변역할 수 있는, 아이들의 문화를 변역할 수 있는 문화 변역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화 변역자는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쉬운 팁을 하나 드리면 문화 변역이라는 것은 아이들의 문화의 형식 안에 본질적인 내용을 넣어주는 거예요. 어렵나요? 아이들의 문화의 형식이 있죠. 거기에 좋은 내용을 넣어주는 게 문화 변역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음악의 예를 또 들어볼게요. 아이가 이제 듣고 있던 음악이 있습니다. 제가 또 다시 연기를 해볼게요. 아이가 이제 음악 듣고 있어요. 아빠예요. 이제 갑니다. 너 무슨 음악 듣고 있어? 이제 아빠가 들어봐도 될까? 해서 이어폰을 끼고서 듣습니다. 쿵쾅쿵쾅 오늘 랩을 듣고 있네요. 랩. 래퍼의 랩 음악을. 아 그랬더니 이제 별루지 아빠의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문화 수용자부터 하는 거예요. 이야 이 랩 진짜 잘한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빨리 하냐. 어 이 래퍼 누구야? 아 아빠도 한번 들어볼게. 이야 진짜 잘한다. 실력 까네. 이게 문화 수용자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혼자서 방에서 음악 들어보는 거예요. 아이가 좋아하는 그 랩 음악을. 얘는 왜 이 랩 음악을 좋아할까? 가사 때문일까? 랩의 비트 때문일까? 얘 래퍼의 차림, 옷차림이나 하고 있는 모습 때문일까? 뭐 때문에 좋아할까? 이거를 이제 분석하는 게 문화 해석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세 번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 문화 벼역자는 뭐냐. 문화의 형식 안에 이 음악의 형식은 뭐예요? 랩 음악을 들었으니까 랩이에요. 랩. 이게 음악의 형식이에요. 랩. 그 형식 안에 좋은 내용을 넣어주는 거죠. 자 이 랩 음악을 딱 들었는데 가사가 너무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너무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로서 걱정돼요. 이거 랩 가사가 너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데 이거. 바꿀 수는 없을까?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가서 야 아빠가 이거 랩 음악 잘 들었거든? 야 이거 랩 너무 좋다. 너무 좋은 음악의 장르다. 아빠도 좋아할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좀 더 이제 랩 가사가 좀 다양한 가사를 들으면 좋지 않을까? 좀 이제 건전하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그런 가사로 이루어진 래퍼의 음악도 들어보지 않을래? 추천해 줄 수 있죠. 실제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래퍼 중에 가사를 아주 아름답고 좀 따뜻한 또 이제 건전한 희망적인 그런 가사를 쓰는 래퍼도 있어요. 그런 음악을 추천해 주면 좋겠죠. 또 다른 얘. 얘는 아이한테 미션을 주는 거예요. 야 있잖아. 우리 성경 한번 읽으려면은 좀 잠이 오고 그렇기도 하지. 그런데 네가 좋아하는 랩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랩 가사를 쓰면 어떨까? 그럼 너 성경 재밌게 읽을 수 있지 않을 것 같아? 성경 재밌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미션을 주는 거죠.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야기. 이걸 같이 읽고선 또 이 창세기 1, 2장을 가지고선 랩 한번 만들어 봐. 아이한테 미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랩은 쉽거든요. 그거는 물론 이제 랩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 레벨이 이제 완전히 전문 레벨이니까 우리가 못 따라가지만 그러나 아주 쉽게 우리 랩은 할 수 있잖아요. 아주 문턱은 낮잖아요. 물론 이제 수준급 있는 사람은 우리 못 따라가지만 이제 할 수는, 시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랩을 좋아하는 아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창세기 1, 2장을 읽고선 그걸 가지고 그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랩 가사를 쓰고 한번 랩을 해봐라. 이렇게 미션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랩이라는 형식 안에 본질적인 내용, 좋은 내용이 들어가는 성서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문화 변혁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문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또래 공동체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이들의 문화를 잘 수용해 주시고 그리고 그 문화를 진지하게 해석하는 역할도 해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의 문화에서 좀 더 건전한 문화, 좋은 문화로 갈 수 있게끔 문화 변혁자의 역할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사랑하시죠. 그럼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관심 갖고 그들을 더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들을 이해하는 겁니다. 지적인 부분에서 이해하고 심리적인 부분에서 이해하고 문화적인 부분에서 이해하는 그런 종합적인 이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더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님들, 좋은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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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